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던한 인테리어와 단아한 분위기가 멋진 신상 카페 이프를 소개합니다 2023년 4월 경기도 광주에 오픈한 신상 카페인데요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음료부터 브루잉 커피까지 퀄리티 높은 빵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마치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입구를 지나면 모던한 외관과 대조되는 초록의 잔디 정원이 펼쳐집니다 천년 잔디로 가꾸어진 정원은 평화로운 분위기이며 해먹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온종일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빨간 벤치와 초록의 수목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카페 건물로 입장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톤과 베이직한 인테리어로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침구가 높고 테이블 간격이 넓어 공간의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사방에 창이 많아 다각도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멋진 장면이 연출됩니다 곳곳에 화분과 오브제를 배치하여 공간에 화사함을 더합니다 벤치형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콘센트가 많아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온돌로 된 평상 형태의 공간도 있습니다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풀은 청순하고 소박한 그리고 단아한 느낌이라는 순우리말인데요 카페 이름에 걸맞는 분위기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번에는 2층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 또한 화이트톤으로 통일하여 깔끔한 분위기인데요 1층보다 더 많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유리로 정원의 풍경과 햇살이 들어와 답답함이 없고 밝은 분위기입니다 디테일한 소품 배치와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며 감성적인 무드를 연출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간접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공간이 있고 룸 형태의 공간에는 대형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모임하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테이블과 원하는 분위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카페에 투명함을 더해주는 테라스에서도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오롯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3층 루프탑에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정원을 수놓은 조명에 불이 들어와 아름다운 여경이 완성됩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7,500원 사이며 아메리카노 원두 선택이 가능하고 브루잉 커피도 판매합니다 흑임자, 황치즈, 크림치즈와 같은 바스크 케이크와 재료의 특성을 살려 겉보기엔 투박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풍미가 좋은 건강한 빵을 판매합니다 시식빵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에서 빵 맛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베이커리와 브런치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드 계열 빵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치즈크림도 있습니다 컵과 쟁반, 베이커리를 담는 플레이팅 접시까지 섬세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먹음직스럽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빵은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매일 아침 베이킹랩에서 굽습니다 카페 분위기와 어울리는 코스메틱 제품들을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입니다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자리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청순하고 소박한 이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떤가요?